이 억울한 사연을 한국에서 보고 방송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2580 측에서 회의를 해서 제가 취재를 맡게 돼서 이 고사님 필리핀의 김규월 선장님 취재를 공개해서 방송은 1월 20일, 1월 1일에 예정되어 있고 이동환 대표님 도움으로 취재를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곳은 이곳에서의 도움이 되었고, 이곳은 이곳에서의 도움이 되었고, 아멘 아멘 아멘